명승권TV 명승권입니다. 자 오늘은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이메일에 자마 미국의학협회지 관련 그 저널들 소식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마의 자매지죠. 자마 네트워크 오프닝 이라는 저널인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창간된 저널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트나 이런건 아직 없는 상태인 것 같구요. 여기에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원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 비타민 b6 와 비타민 b12 의 고용량 섭취는 요게 이제 음식이나 혹은 보충제 등 간에 여성에 있어서 그 폐경 여성에 있어서 고관절 히프렉처의 위험성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임상시험은 아니구요. 널시스 헬스 스터디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한 연구 관찰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어트 연구라고 하죠. 그 초록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요성 보통 이제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비타민 보충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굉장히 흔하다. 하지만 부정의 위험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전에 두 편의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중맹검 무작위 임상시험을 얘기합니다. 환자군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군은 가짜액인 플러시보 위약을 주고 한쪽군은 해당 약을 주는 거죠. 이 두 편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하이도스 비타민 B6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 B12를 같이 조합을 해서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를 같이 한꺼번에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호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비타민 B6와 B12를 음식이나 보충제로 먹었을 때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널스의 셀스 스터디라는 대규모 관찰 코어트 연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전향적 코어트 연구 관찰 연구에서는 총 7만 5천여 명의 미국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984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몇 년을 관찰한 건가요? 한 30년 정도를 관찰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것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분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가운데 정도에 보면요.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는 비타민 B6의 경우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을 상대 위험도, RR이라고 써 있습니다. 상대 위험도가 1.29배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배, 95% 신뢰구관은 보면 1.04에서 1.59니까 통계적 의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9%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25% 높이는데요. 1.25니까. 95% 신뢰구관은 0.98에서 1.58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추세는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관찰 연구에서 비타민 B6와 B12를 음식으로 먹든 혹은 보충제로 먹든 히프랙처, 고관절 골절 위험성을 높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높이냐? 그 기전이 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문의 뒤쪽에 discussion 부분을 보면 어이구 결과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possible mechanism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현재 이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비타민 B6 보충과 관련해서는 고용량으로 보고 쓸 때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하루에 500mg 이상 봉용하는 경우에는 환자, 사람들이 운동 실조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 다음에 neuropathy, 신경병증 그리고 decreased muscle tone, 근육 톤이 감소하고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낙상의 위험성이 증가해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implication을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RDA라고 하는 것은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고 해서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보면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재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음식에다가 플러스로 보충제로 다 먹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 영양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이 흔한데 이런 경우에 질병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현재까지 많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실제 그 이전에 베타 카로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베타민 A로 변하거든요. 고용량의 베타 카로틴을 복용하면 흡연자에서 폐암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알파토코페료로이죠.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편의 임상시험에서 메가도스 비타민 D 즉 비타민 D 고용량으로 주사하거나 먹었을 때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거 이거 제가 옛날 영상에서 다뤘었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 이외에 따로 보충제로 어떤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영양 권장량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제 같은 거 복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한 논문들 나오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논문 일단 한 편이기 때문에 이 한 편만 갖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편의 논문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한 논문들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 나오게 되면 이 분들을 좀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곤TV 오늘은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 오히려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논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